안녕하세요 V단 여러분 이진혁입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번에 3년만에 다시 대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 V단 팬분들에게는 진짜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도 3년만에 가는 거라서 사실 되게 어색하고 보고싶고 너무너무 보고싶고 대만 콘서트를 이제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기대되고 있고 기대하고 그리고 긴장도 되게 많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V단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안녕 대만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지욱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는 생각과 응원의 힘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제가 카이베이에 갑니다 3월 26일 카이베이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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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